아이고 대단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희태 지휘자님의 손짓에 우리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박수치는 거. 대단하십니다. 사실 서희태 교수님 하면요. 드라마 실제 강마일 씨의 역할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예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난 그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요. 똥, 똥, 어, 리. 이런 봄, 똥, 어, 리. 선생님 재미있으시네요. 재미있으셔. 안녕하세요. 저는 지휘자 서희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정일 목청킹 시즌2의 멘토 단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지휘자님의 모습만 봐도 저희가 너무 든든해지는데요. 기정일 목청킹을 통해서는 물론 노래를 잘하시는 분도 나올 것이고요. 또 음치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완전히 완성된 보석이 아니고 원석을 찾을 거예요. 그 원석을 우리가 잘 갈고 다듬어서 정말 훌륭한 보석으로 만들어낸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마성의 꿀성대 6인의 목청은 지저를 소개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도 저자리에 가서 같이 심사를 해요. 아니, 저희도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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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자리 비어있는데. 아니에요. 붐덩어리 자리 아니에요, 붐덩어리? 너너너너너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자리는요. 예. 저와 함께 같이 시즌2를 이끌어 가실 두 분의 멘토가 또 계십니다. 그래요? 소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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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